아, 그럼 너 프로블럼이지. 아무 남은 저렇게 마음을 넣을게서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며. 백뱅옹. 백뱅옹. 아, 요거는 붙여서 하는구나. 앉았다 일어나서 뒤로 붙여. 여기는 안일이 없잖아. 그지? 좋다, 좋다. 과연 삼남의 제일 누락하겠구나. 좋다, 좋다. 과연 삼남의 제일 누락하겠구나. 이해방자야. 이해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 한 상 가져오너라. 그 술 한 상 가져오너라. 방자술상 들여놓으니. 방자술상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못 잡수신 약주를 2,3배 드셔놓으니 추흥이 도도하야. 못 잡수신 약주를 2,3배 드셔놓으니 추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나시다. 앉았다 일어나. 같이 하지. 두루 두루 거닐며. 팔도 강산 두대 경계 손꼽아 해 아린다. 장성일면 용종수대. 대야 동두 첨첨산. 평양 가면 부어병루. 평방종일 벚꽃처럼. 소름 지각은 격공은 늘어져. 수호 문창을 동실 솟아. 불꽃불꽃은 영주가 위로는 무릉도원 흰 백자 불꽃홍원 성이 성이 꽃피고 불꽃불꽃청은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요마광의 환우성은 꽃뿌른한 소리도 황봉백적 쌍쌍비라 황봉백적 쌍쌍비난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물은 본시 은하수여 사는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 부근 병으면 불꽃불꽃 황하가 없을수냐 백배공공 난만중 백배공공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개독한 고탈도와 같은 거의 예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바해와 함께 그네를 들여오고 동림숲속을 당도여 흰 늘어진 병 또가지 이비칭칭 그네매고 선서 목수를 벗듯 들어 양그네줄을 갈라지고 삿뜻돌라 발굴을 째 한 번을 토하고 구르니 앞이 번듯 높았고 두 번을 토하고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네 난만 도와 높은가지 다음 난만 도와 높은가지 그렇지 난만 도와 높은가지 난만 도와 높은가지 손소리 쳐투 쉴 팔 박을 쉬는거야 손소리쳐 툭! 툭 찬니 손소리쳐 툭! 툭 찬니 춘풍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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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설이요 나공설이요 행와 스브다 놈주라 행와 스브다 놈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 둘 노지황후를 만나볼 듯 노지황후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후를 만나볼 듯 하나 둘 서황후를 만나볼 듯 하나 둘 서황후를 하나 둘 서황후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입은 옷은 비단이나 찬놀이개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오고간 그 자체 오고간 그 자체 하나 둘 서황후를 만나볼 듯 하나 둘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거기까지 분명한 선녀라 그것도 두 번째 박에서 분명한 선녀라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이렇게 됐어 이거 조금 한 것 같아 전에 조금 했고 배웠었나봐 왜 다 했어? 도련님 심사가 살라나 여기까지? 아니요 여기까지만 해 아따 그리워 역과정을 했어 언제 이렇게 역과정을 했나? 뭐라고 하는데요? 한 번 한 번 해주는 기억이 있어요 하다 그런 기억력이 참 좋구나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도 없죠 아냐 아냐 그건 그건 맞은 것 같아 우리 원정이가 여기는 가만 보면 오리발을 잘 내밀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모르는지 몰라도 어? 무슨 소리야 한 번 했던 기억이 은근히 있구만 아 했어 내가 보기에도 내가 분명 어디까지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따라하니까 조금 쉬운 거야 그런 것 같은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끝을 봐달라는 이야기 같으다 그러니까 이놈아 어디서 끝을 봐줄게 내가 아따 용어다잉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지? 점점 멀었네까지 했나? 두유가 점점 멀었네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그거 봐 잘 오는 것 봐 옛날에 해서 잘하는 것이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시작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손소리 쳐 툭 툭 툭 찬지 손소리 쳐 툭 툭 툭 찬이 춘풍취 화다 공설이요 춘풍취 화다 공설이요 행화 수프다 농주라 하나 둘 행화 수프다 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 둘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 황모를 만나볼 듯 요지 황모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근대로 내려오면 서황모를 만나볼 듯 하나 둘 서황모를 만나볼 듯 황 이렇게 서황모를 서황모를 굿굿굿 그 무하는 음까지 황에서 끌어내리는 거야 서황모를 이렇게 하나 둘 서황모를 만나볼 듯 이쁜 옷은 비단이나 찬놀이게 이쁜 옷은 비단이나 찬놀이게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하나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선여라 분명한 선여라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그 뒤로 해서 끝내줄게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높으니 저기서 저기 봐요 척에서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난 만 도와 높은 가지 소설이 쳐 툭 툭 툭 찬니 소설이 쳐 툭 툭 툭 찬니 순풍취 화다 고 홍설이요 순풍취 화다 고 홍설이요 행와 습 다 농주라 하나 둘 행와 습 다 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 둘 그대로 올라가면 고지 황보를 만나볼 듯 고지 황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보를 만나볼 듯 하나 둘 서황보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돌이게 갈 수 없고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돌이게 갈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두 번째 박에 써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분명한 소녀라 취약 또 나왔구나 분명한 소녀라 하나 분명한 소녀라 분명한 소녀라 분명한 소녀라 아따, 거지같이 하지 마. 같이.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봐라, 얼마나 야물야물하니 잘하냐.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이거야. 분명한 선녀라, 이게 판소리인 거야. 그렇게 하면 경기미녀지. 요상한 음으로. 그런 음계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 잊어먹어.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분명한,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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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한. 분명한, 분명한, 선녀라,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분명한 선녀라. 이런 데가 겁나게 어려워서 판소리가 어렵다는 것이여. 이런 음들을 찾아줘야 판소리지. 그러면 남도민요라고 또 봐야 돼. 그러니까 판소리하고 남도민요는 다른 것이야. 이런 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사이 음들이 엄청 많아.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판소리야. 판소리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개나서나 못 배우는 게 판소리인 거야. 그렇지. 막판에 박힌 이상한 거 다 버려. 그때 남은 그때그때 그 음을 익혀야 돼. 얼마나 천 가지, 만 가지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상한 고정관념 같은 거 싹 버려. 그런 것으로 하나, 두 개로 재단하지 말아. 판소리는 그렇지 않아. 천 개, 만 개의 거기에 식임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해가지고 그지 같은 거 막 해서 막 그 어떤 밑에서만 나는 화가 나. 왜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나, 식임이? 그럼 어떤 게 뭐 음, 대름, 음, 유형이 그게 하나밖에 없나, 샘플이? 천 개, 만 개여.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서 버려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막 하는 사람들 많거든. 나 그거 되게 화가 나. 자, 한 잔 마실 시간. 네, 한 번 마셔. 한 잔. 뜨끈뜨끈하니 마셔. 요거 요거. 시작. 단만도 와 높은 가지 손소리 쳐 툭, 툭 찬니 춘풍치 환하고 홍설이여 행와 수프 단웅 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그지 황모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모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노르게 할 수 없고 허공한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서녀라 풍을 타고 내려와 진우군, 농어긴가 구름 타고 올라가 향대음은 산소녀 어찌보면 훨씬 멀고 어찌보면 곳 가까워 들어갔 다다오는 양 연주 비화 낭무연 의료님 심사가 살라노여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녹음해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왜 다음에 한 번 다시 이미 했는데 왜 이 음이 조금 불안해 뒤에 가서 조금 불안해 그러니까 그때 녹음을 한 번 더 넣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하고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뒤에 입에 가도 조금 터치는 하자고 난 만도와 높은 가지 시작 난 만도와 높은 가지 손소리쳐 툭 툭 찬니 손소리쳐 툭 툭 찬니 춘풍치 환하고 홍설이요 춘풍치 환하고 홍설이요 행와 수프 다 농주라 하나 둘 행와 수프 다 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 둘 그대로 올라가면 유지황오를 만나볼 듯 유지황오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서황오를 만나볼 듯 여기 또 하나 둘 하나 둘 서황오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게 의미 배우 해야지 알 수 없고 오고 제자리 오고 간 그 자리 오고 간 그 자체 알 수 없고 오고간 그 자체 알 수 없고 오고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두 번째 팝 분명한 소녀라 참 여기서 망가놨어 분명한 해라니까 분명한 소녀라 시작 두 번째 팝에서 분명한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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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분명한 명한이 아니지 왜 그렇게 명한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분명한 명한 찔러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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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분명한 명한 명한 그렇지 호험에 잘한 거 명한 명한 그렇게 해 분명한 선녀라 하나 분명한 선녀라 봉을 타고 내려와 진옥은 온국인가 봉을 타고 내려와 봉을 타고 내려와 진옥은 온국인가 진옥은 온국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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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라가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어 양대어 무사 선 여 무사 선 여 무사 아니 아니 무산 선 여 무산 선 여 다 이런거 하지마. 이건 그거 아니야. 무산선녀. 무산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하나 둘.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훨씬 멀고. 하나 둘.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어찌 보면 곧 가까워. 어찌 보면 곧 가까워. 곧 가까워.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가. 따 따 오는 양. 들어가. 따. 들어가. 여섯번째 따를 쳐. 들어가. 따 따 오는 양. 하나 둘. 아니 저 앞에서 시작. 불어가. 따 따 나 오는 양. 그렇지. 따 오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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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설정이 틀렸어. 나 오는 양. 올라가야지. 따 오는 양. 따 오는 양. 그렇지. 연추흑. 비화. 연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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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잘 들으시네 진짜 어렵네 어렵지? 한 번 더 저 뒤에 분명한 선녀라 그 뒤에 분명한 선녀라 풍을 타고 내려와 진흙은 동극인가 풍을 타고 내려와 진흙은 동극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읍 무산선념 양대읍 무산선념 어찌보면 훨씬 멀고 하나 둘 어찌보면 훨씬 멀고 멀이라고 하는데도 어쩌고 뻣뻣하게 그렇게 어찌보면 훨씬 멀고 하나 둘 어찌보면 훨씬 멀고 감이 너무 없으니?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 둘 어찌보면 훨씬 멀고 하나 둘 어찌보면 훨씬 멀고 어찌보면 곧 가까워 어찌보면 곧 가까워 참 잘하네 어찌보면 훨씬 멀고 어찌보면 훨씬 멀고 어찌보면 곧 가까워 어찌보면 곧 가까워 베려가 다가오는 양 들어가 다가오는 양 나오는 양 나오는 양 연축 비화 연축 비화 시화 낭무연 낭무연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이렇게 이거 어렵지 어렵지 왜냐면 말하자면 중중머리라 단조롭잖아 단조로우니까 음으로 멋을 많이 부린 그리고 선녀가 내려오잖아 말하자면 준앙이를 선녀에 묘사하니까 굉장히 곡이 화려하고 예뻐야지 돼 밋밋하고 투박하면 안 되잖아 화려하고 선율이 화려하고 음색도 화려하고 변화를 줘야지 선경을 말하자면 선녀가 막 이렇게 꽃 속에서 노는 그것을 묘사한 건데 얼마나 예쁘겠어 굉장히 그림이 이뻐야지 화려하고 그러니까 선율이 화려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제 막 정말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대충 배워서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들 막 있거든 막 아 정말 그렇게 하면 진짜 다 죽는 거야 이런 좋은 장면들을 그 그 막 그 묘사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 흥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이런 장면들이 그림 같은 이런 장면들이 정말 시내에서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자기가 잘한다 소니 막 명창 내놓고 다녀요 특히나 우리 같은 그냥 이렇게 아마추어로 해서 몇 년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소박하고 그 자세가 훨씬 그러는데 많이 배웠다고 10년 20년 배워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갖고 제법 해 근데 이런 특징은 하나도 못 살리고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막 음하고 그 박자 맞춰갖고 전혀 아니지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나 너무나 안심하고 오늘은 이별가는 터치도 못합니다 싹 그냥 이거 백백으로 그런 거 홀려갖고 우리도 선녀한테 홀렸어 자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